자 EBS 올림포스 개정판 독해의 기본 1 유닛 10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애널리시스구요. 빈칸 추론 문제였지만 우리한테는 빈칸이 다 꽉 차 있는 지문이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구요. 자 내용은 뭐냐면 주의의 기준에 자신의 믿음을 조정하는 맞추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죠. we all 우리 전부는요 care 신경을 써요. 근데 뭘 신경 씁니까 what those around us think 자 여기서 지금 around us 는 앞에 있는 도주를 꾸며 주는 거구요. those 는 사람들 이란 뜻입니다.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신경을 써요. 콤마 찍고 and 이건 그리고 보다는 그래서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의 믿음들 근데 뭐에 대한 믿음들이요? 세계에 대한 그런 믿음들은요. 강력하게 영향을 줘요.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아요. b p p 입니다. 영향을 받아요. 누구에 의해서? 우리의 동료들에 의해서. 왜? 우리는 신경을 쓰거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신경 쓰거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야? 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동료를 말하는 거죠. 동료에 의해서 그래서 강력하게 영향을 받는다고. 우리의 믿음들은. 자 두번째 정말로 정말로 연결어는 무조건 중요합니다. 정말로 when it comes to. when it comes to 나오면요. 이거 그냥 about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편할 거예요. 뭐뭐에 관하여 그냥. 힘든 상황에 관련해서는 힘든 상황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하고 싶어 합니까? 자 would rather 동사원형, then 동사원형 하면은요. 이게 to고 이게 one이라면 to 동사 2번 하기보다는 차라리 동사 1번 한다. 이런 뜻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뭐 하고 싶어 해요? 사랑받고 싶어 해요. 그죠? be light니까. be light니까 p p잖아. 수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어 해요. 뭐보다는? 올바르기보다는 사랑받고 싶어 한다니까. 그리고 나서는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adjust. 조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들의 믿음들을 어디에다 조정합니까? 어디에다 맞춰요? 규범에다가 맞춰요. 근데 어떤 규범? 사람들의 규범이죠.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규범이요. 이 those는 사람들입니다. beliefs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이거는 아니라고 x 표현놓으시고. 사람들이 뭐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맞추는 경향이 있다고. 그들의 믿음을 어디에다 맞춘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규범에다가 맞춘다고요. 이것도 뭔 소리야?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신경을 쓴다는 소리죠. This is particularly. 이건 특히나 명백해요. 어디 안에서? In case. 경우에 안에서. 뭐의 경우? 유행의 경우에 안에서 명백합니다. 근데 그 유행에서 우리는 취하는 거죠. 우리의 단서를 취하는 거예요. 뭐로부터 취합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취해요. 근데 뭐에 관해서 취해요? What is cool? 멋진 것에 관해서 취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패션이라는 거. 패션은 여기서 지금 패션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냥 유행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더 적당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행이라는 건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남한테 영향을 받는 경향이 되게 큰 영역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볼게. 이거는 특히나 명백하거든요. 어떤 경우에? 유행의 경우에 되게 명백하거든요. 근데 유행의 경우에는 우리가 취합니다. 우리의 단서를 뭐로부터 취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취해요. 근데 뭐에 대해서? 멋진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합니다. 멋진 것에 대해서. 그치? 그러니까 나 스스로 만든 그 기준이 멋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에 멋진 걸 멋지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자 아래로 가시면 We may also think. 우리는 아마도 생각할지도 몰라요. That is-ah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That is-ah는 뭔데? 다양한 형태. 다양한 형태. 뭐의 형태에요? 의문의 행동은, 의심스러운 행동의 다양한 형태들은 중간에 껴들어간 거니까 받아들여진다고 어? 뭐에 근거해서? On the ground that 하면 that 이라는 that 절이거든요. 주어 동사 오거든요. 그러니까 주어가 동사하다는 점에 근거하여 받아들여집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겠네요. 자 다시 한 번. 우리는 아마도 생각할지도 몰라요. That is-ah라고. That is-ah는 뭔데? 다양한 형태. 뭐의 형태? 의심스러운 행동의 다양한 형태가 받아들여진다. 뭐의 근거에서? That is-ah의 사실의 근거에서. That is-ah의 사실은 뭐냐면 모두가 하고 있다. 라는 거의 근거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모두가 뭘 하고 있는데 이 중간에 껴들어간 건 이겁니다. 그쵸? 예를 들어서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하는 거에요. 음악을. 혹은 불법적으로 뭐 하는 거? Tax evasion. 세금을 회피하는 거에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뭐 하고 있다고? Everybody does it.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모든 사람들도 불법적으로 음악 다운받고 그 다음에 세금도 막 회피하고 그러고 있다. 라는 근거의 기초에서 그죠? 그런 거에 기초에서 그 의심스러운 행동들의 다양한 형태가 받아들여진다. 라고 우리가 아마도 생각할지도 모른대요. 그러나 역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tend to with 읽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것들이야? 관계대명서절이죠? 반영하는 거죠. 우리의 편견을 반영하는 것들을 읽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잘 어울립니다. associate 보통 타동서로 쓰이는데 여기선 자동서로 쓰였어요. 누구누구와 잘 어울리다. 원래 associate a with b 해서 a를 b와 연관시키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 어울리다. 라고 쓰였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사람들이 뭐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 사람들의 편견에 근거하여 편견을 반영하여 읽는 편견을 반영하는 것을 읽고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냐면 우리의 태도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겁니다. 우리의 태도를 공유하는 사람들 우리의 태도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뭔데요? 우리가 편견을 반영하여 읽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똑같이 행동해주는 그런 사람들과 또 어울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때때로 뭐하는 거예요?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뭘? 정도를요. 뭔데? 정도가 뭔데? 그 정도까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겠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말로 되게 어색하거든요. 그냥 여기 전체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잖아요. 그러면 뒤에 명서 들어갈 자리는 없고요. 명서 들어갈 자리는 없고요. 이 think는 자동서로 쓰인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as 있죠? as가 뭐뭐 하는 것처럼 뭐뭐 하듯이 우리가 하듯이 그러니까 이 두는 think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읽으면 그러나 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읽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의 편견을 반영하는 것들을 읽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나선 그러한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뭐하는 사람들 우리의 태도를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기 때문에 우린 때때로 과대평가를 하는 거예요. 정도를. 그 정도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거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라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것이 지금 is known이니까 알려져 있습니다. 뭐라고 알려져 있습니까? the false consensus effect 라고 알려져 있어요. 합의성 구라 효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은데 우리가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어버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문을 요약하면 패션이나 이거 저는 이제 유행이라고 해석을 했었어요. 위에서 유행 그리고 음악 불법 다운로드 등에 의해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의 기준 이게 뭐야? norm 입니다. 기준 그렇죠?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번에 조금 읽히지 않는 그런 예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러 번 네. 이렇게 조금을 반복하는 거야. 적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나봐요. 내심 네. 어쨌든 한글에서 한 두 번 정도 더 읽어보시고 뒷 지문으로 넘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practice one 여전히 빈칸 추론 문제구요. 뭐 의미 없죠? 내용은요. 부분들이 모일 때 발이 되는 힘이요. 아 부분들이 뭐하는 거야? 모여서 발이 되는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문 보죠. the source 원천이요. 근데 뭐의 원천이요? 모든 새로운 아이디어의 원천입니다. every 다음엔 당연히 단수명사. 물론 셀 수 있는 단수명사만 옵니다. 어쨌든 주어는 얘구요. 그러니까 동사가 여기에 맞춰서 이지가 되겠죠. 모든 새로운 아이디어의 원천은요. 똑같아요. 진짜 there is a network 네트는 원래 그물이구요. work는 이제 작동이잖아요. 그물이 작동하는 거. 그물망이죠. 그물망 그물망이 있어요. 뭐의 그물망? 신경세포들의 그물망이 있어요. 어디 안에는? 뇌 안에는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그 그물망이요. shift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합니다. 근데 all over sudden 갑자기 이거는 외워주셔야 돼요. sudden이랑 같은 뜻이에요. 근데 갑자기 전기가 흘러요. 근데 뭐 안에서? 침숙하지 않은 그런 패턴 안에서 전기가 흘러요. 그게 뭔 소리냐면 시볼 떨림이죠. 뭐의 떨림? 전류의 떨림이에요. 근데 뭘 가로지르는? circuit 보드니까 이게 회로판입니다. 회로판 요거에요 요거. 제가 미리 그림을 하나 갖다 놨습니다. 회로판을 가로지르는 전류의 흐름이에요. 아, 전류의 떨림이에요. 근데 뭐의 회로판이야? 세포의 회로판이야. 세포의 회로판을 가로지르는 전류의 흐름 같은 겁니다. 그 전기가 흐르는 게 그러나 역접 중요하죠. 그러나 때때로는요. 하나의 그물망은요. 충분하지가 않더라구요. 그래서 때때로 창의적인 문제라는 건요. 너무 어려워요. so 형용사나 부사 that so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오고 나서 뒤에 뭐가 오면 that 절이 이렇게 오게 되면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해석은 너무 형용사나 부사하다 대절 할 정도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너무 형용사나 부사하다 대절 할 정도로 그리고 형용사나 부사 중에 뭐고를 찌는 앞에 있는 so를 지으시면 됩니다. so를 지으시면 이제 다음에 형용사여 부사여 당연히 형용사죠. 형용사가 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어쨌든요. 때때로 창의적인 문제라는 건 so를 살려야지. 그쵸? 너무 어려워요. 뭐 할 정도로 그 창의적인 문제가 이것은 창의적인 문제죠. 창의적인 문제가 필요로 합니다. 뭐 사람이 연결하는 걸 필요로 합니다. 그들의 상상력을 다 함께 연결하는 걸 필요로 해요. require 명사 to 동사 운영하면 명사가 to 동사 운영하도록 요구하다. 명사가 to 동사 운영하도록 요구하다. 창의적인 문제는요. 너무 어려워서 뭐 할 정도냐면 창의적인 문제는 요구한대요. 사람들이 뭐 하도록 연결하도록 그들의 상상력을 다 함께 연결하도록 그래서 결국은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 그렇게 해서 최종 결과물이 정답이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오로지 뭐 한 경우에만 우리가 협력을 하는 경우에만 정답이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that's because 그것은 뭐뭐 때문이다 뒤에는 당연히 원인이 오게 됩니다. 그것은 뭐뭐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내 친구를 때렸다. 그것은 내 친구가 나를 놀렸기 때문이다. 그럼 놀린 게 원인 때린 게 결과죠. 이거랑 반대로 쓰이는 게 that's why입니다. that's why 그것이 이유이다. 내가 걔를 때린 이유이다.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너무 어색하고요. 그냥 이걸 그냥 그래서라고 해석하시면 제일 빨라요. that's why 나오면 그냥 그래서라고 해석하세요. 알았죠? that's because 그것은 뭐 때문이냐면 한 그룹이라는 게 단지 집합이 아니다. 뭐의 집합이 아니다? 개개인의 탤런트 재능들의 집합은 아니다. 단순한 그런 개개인의 집합의 모임이 그룹이 아니야. instead 대신에 대신에 그건 기회에요. 기회 근데 뭐 뭐 할 기회 할 때 chance to 동사원형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4 플러스 명사가 있다라는 건 이거 뭐라고 해석하라는 거야? 네 읊는 이가 라고 해석을 하라는 거죠. 읊는 이가 그러니까 그것은 기회에요. 근데 뭐 할 기회 그러한 재능들이 초월할 기회 그들 스스로를 초월할 기회에요. 그게 뭔 소리냐면 뭔 소리냐면 즉 to produce 만들어내는 거죠. something greater 무언가 더 대단한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보다 더 대단한 거야? 누군가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야? 그러한 재능 있는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를 뛰어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야지 더 대단한 걸 만들어낼 테니까. talent 는 여기서 재능 있는 사람들로 쓰였네요. 재능 있는 사람들 근데 재능들이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원래 한글 해석이 없었으면 니가 읽는 모양이 그대로 해석일 테니까. 그쵸? 자 그리고 think 다음에 원래는 명사가 와야되고 그 다음에 형용사가 와야되잖아요. 그런데 이 명사는 누구냐면 something 입니다. something 이 something이 지금 여기 없는 거예요. anyone thought something possible 어떤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어떤 것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명사용사 나오면 해석이 하나밖에 없죠. 명사를 형용사한 상태로 동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when 뭐 올바른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그들이 협력할 때 올바른 방법으로 협력할 때 올바른 방법으로 방식으로 협력할 때 what happens 발생하는 것 관계대명사 와시니까 앞에 선행사 없고요. 뒤에 주어자리 명사 자리 하나 비어있고요. 그래서 발생하는 것이 종종 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마법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feel은 뒤에 형용사 받으면 뭐뭐처럼 느껴지다. 아, 뭐뭐 형용사한 상태라고 느껴지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뭘 쓰면요? like를 쓰면 그 뒤에는 뭐가 오냐면 명사가 오게 됩니다. 그쵸? 자 그리고 마지막 but 그러나 it's not magic 그건 마법이 아니에요. 그쵸? there is a reason 이유가 있죠. 근데 그 이유 때문에 몇몇 그룹은요. 더 대단한 거예요. 뭐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합보다 뭐의 합? 그들의 부분들의 합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그치? 그런 게 지금 최종 결론입니다. 아, 그럼 부분의 부분의 합은 부분의 합은 뭐 전체가 됐을 때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부분의 합은 전체가 됐을 때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라는 게 전체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지문 요약을 하면 한 무리의 재능 있는 개인들이 협력을 해서 자신들을 능가할 때 창의적인 문제에 대한 답이 해결책이 나올 수가 있다. 내용입니다. 자, 요것도 지문 내용은 살짝 조금 복잡할 수 있었으니까 한글 해석 두 번 정도 읽어보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프랙티스2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문의 내용은요. 강아지가 혼자 있게 되면 소리를 내는데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자, 볼게요. A puppy 강아지가 will often 종종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울고 wine 칭얼거리고 whimper 낑낑거리고 or howl 울부짖을 거예요. 언제 그가 남겨져 있을 때 홀로 남겨져 있을 때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 be pp입니다. 그쵸. 이거 어떻게 나온 거예요? 여기 형용사 왜 있는 거야? live라는 동사가 뒤에 명사를 받고 형용사를 받으면 뜻이 뭐냐면 명사를 형용사 한 상태로 내버려 두다 남겨 두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명사가 앞으로 빠지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be left 가 되겠죠. 그리고 이 형용사가 바로 뒤에 온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희로 받은 건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이게 강아지를 희로 받은 거예요. 강아지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그렇고요. 여기에 또 will이 뭐 뭐 하곤 한다 라는 규칙적인 습관 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이거는 뭘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would라는 단어를 외울 때 뭐뭐 하곤 했다 라는 뜻으로 알고 있잖아요. 뭐뭐 하곤 했다. used랑 would랑 그거에 대한 현재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아래로 바로 내려갈게요. 이건 기본적으로 그의 방식인데요. way of ing 하면 뭐 뭐 하는 방식 그러니까 calling out이니까 call out 하면 뭐야. 뭐 크게 바깥쪽으로 부르는 겁니다. 부르는 방식이에요. 뭐에 대해서? 관심에 대해서 부르는 방식이에요. 관심을 끄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방식이기도 하죠. 근데 어떤 방식이야? 요청하고 부르는 방식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make sure 대절이야. 대절 이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목적입니다. 대절 이하는 뭐냐면 니가 알도록 뭐 그가 그는 여기서 강아지입니다. 강아지가 거기에 있다. 그리고 또 너는 까먹지 않았다. 그에 대해서 까먹지 않았다. 라는 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뭐하는 거야? 음 부르는 거야. 막 멍멍 짓는 거예요. calling out. 밖으로 크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쵸? he feels 그는 느껴요. 뭐라고 느끼냐면 insecure 하면 불안하다고 느껴요. feel 다음에 형성하면 뭐뭐한 상태로 느껴지다. 이런 뜻이죠? 뭐뭐한 상태로 느껴지다. 그래서 뭐 할 때 그가 홀로 남겨졌을 때 되게 불안한 상태라고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예가 나옵니다. 니가 존재합니다. out of the house니까 집 바깥쪽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he is 그는 존재합니다. 어디 안에 운반용 상자 안에 존재합니다. 이럴 때 이럴 때 뭐 한다고요? 되게 외롭다고 느낀다고요. 불안하다고 느낀다고 그쵸? 혹은 when you 아 네가 있을 때 또 다른 부분에 있을 때 뭐해? 그 집에 또 다른 부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집 다른 어딘가에 있을 때 그리고 뭐 할 때 그가 cannot see you 강아지가 강아지가 너를 볼 수 없을 때 그때 뭐 한다고 느낀다고요? 되게 불안하다고 느낀다고요. 그쵸? 이 단어 되게 중요하겠네요. 왜냐면 강아지의 모든 감정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가 insecure 입니다. 자 다음 그 소음 근데 어떤 소음이에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된 거고 시 도 역시 강아지고요. 그가 내고 있는 소음은요. 그가 내고 있는 소음은 자 소음이 주어잖아요. 그러니까 동사 is 표현이다. 뭐의 표현이에요? 불안의 표현입니다. 불안의 표현이에요. 근데 어떤 불안이요? 그가 느끼는 거죠. 그가 느끼는 거죠. 어디 있을 때? at being alone. 혼자 있을 때. 혼자 존재할 때.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겁니다. 여기에 목적어가 비어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래서요. 그는요. need 필요한 거예요. to be taught to be taught 이건 to be pp니까요. 수동이죠. 자 teach가 가르치다 입니다. 그거에 대한 pp형인 to be taught 는 무슨 뜻이 가르치다의 수동이니까 내가 너를 가르쳐 그럼 너는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는 배울 필요가 있어요. 배울 필요가 있어요. 뭐 that 이하의 사실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that 이하의 사실은 뭔데 being alone 혼자 있는 것이라는 게 동명사 주어입니다. is ok 괜찮다 라는 걸 배울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you are not actually 넌 실제로 training 훈련시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train 다음에 명사 플러스 to 동사원형이 오면 명사한테 to 동사원형 하도록 훈련시키다. 그치. 그러니까 강아지가 멈추도록 훈련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뭘 making noise stop 다음에 ing 왔죠. 왜 하고 있는 중인 걸 멈추는 거니까 음 소음을 멈추도록 소음을 내는 걸 멈추도록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넌 실제로 그럼 너 뭐하는 건데 실제로는 뭐하는 거다 you are training him 너는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가 뭐하도록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사 to 동사원형 왔으니까 명사가 to 동사원형하게 훈련시키다. 그가 느끼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feel comfortable 이니까 편안하게 느끼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언제 그가 뭐할 때 오 완전히 by himself 혼자 있을 때 그리고 그리고 너는 뭐하는 겁니까 removing 제거하는 겁니다. 필요성을요. 근데 뭐할 필요성을요. to make 그 아 to 는 이제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어가 아니라 형사적 용법인 거죠. 소음을 낼 필요성을 제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 a에 이게 걸려있는 게 어디에 걸려있냐면 이 전체가 a 전체가 이제 a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가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you are removing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you are removing 네가 제거하고 있는 거다. 필요성을 뭐할 필요성 소음을 내야 할 필요성을 제거하고 있는 거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혼자 두면 걔가 소리를 되게 많이 내는데 이게 이유가 뭐다. 혼자 있으면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하도록 뭐해야 된다. 훈련시켜야 된다. 근데 훈련시키는 게 뭐는 아니야. 어 소음을 멈추도록 하는 훈련이 아니라요. 그가 편안하게 느끼도록 하는 훈련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 단어는 insecure 입니다. 이것만 알고 가셔도 꽤나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아셨죠? 자 그러면 이번 지문 여기까지 하고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닛 10의 마지막 지문 practice 3 해보겠습니다. 내용은요. 단방향 거울의 과학적 원리입니다. 단방향 거울이 뭔지는 아시죠? 이거예요. 거울이 있고요. 네 그림을 너무 못 그렸다. 거울이 이렇게 있어요. 더 못 그렸네요. 자 사람이 있죠. 여기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선 이 사람을 볼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선 이 사람을 볼 수가 없어. 이게 단방향 거울이죠. 왜? 이게 이쪽에선. 이쪽에. 예를 들어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여기에 이제. 여기 취조실이고. 여기는 관찰실이라면. 관찰실에 있는 사람은 이제. 목격자가 되겠죠. 목격자. 취조실에 있는 사람은 아마 용의자가 되겠죠. 근데 용의자는 목격자를 보면 안 되죠. 왜냐면 목격자를 해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목격자는 용의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취조실에서는 뭘로 쓰이는 거야. 이게. 이 벽이 거울로 쓰이는 겁니다. 근데 목격자 쪽에서는 이 거울이 거울이 아니라 뭐 그냥 창문으로 쓰이는 거죠.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단방향 거울이라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왼쪽에서는 지금 거울로 쓰이고 있지만 오른쪽에서는 창문으로 쓰이고 있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는 글이 나올 겁니다. 보죠. how do. 어떻게 one way mirrors. 단방향 거울들은요. 작동을 할까요. walk는요. 일하다 말고 작동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작동하다. 우리 수업시간에 했던 거고요. 이 중간에 껴들어간 건데. 구체적인 설명이죠. 구체적인 설명. 그 거울들은요. pp죠. 사용되어지는 거울들입니다. 어디 안에서? 취조실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거울들을 말하는 거예요. 단방향 거울들이라는 게. one way mirror. 단방향 거울은요. sim 하면 무슨 뜻입니까. 뭐뭐인 것 같다. 뭐뭐처럼 보이다. 여기서 to be는 생략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지는 수업을 들어보시고. 거울처럼 보입니다. 거울인 것 같습니다. 단방향 거울은. 언제요. 보여질 때요. pp. 주어 동사가 생략됐다. 라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접속서를 남겨둔 수동 분사구문이라고 보셔도 되고. 상관없는데. 흔히. when이랑. while은요. 이 모양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ing나 pp가. 그치. ing는. when은. ing 할 때. pp는. pp 되어졌을 때. while은요. ing 하는 동안에. pp는요. pp 되어져 있는 동안에. being pp가 더 많이 나오겠네요. while 같은 경우는. 그쵸. 어쨌든. 한쪽 면으로부터 보여졌을 때. 단방향 거울은 뭐처럼 보일 수 있는 거야. 거울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병렬이네요. as a window. 뭐. 창문처럼 보입니다. 저는. 굳이 쓸 필요 없었던 것 같은데. 왜 as를 썼는지. 의문이에요. 왜냐면. butt이. 이 뒤에. 병렬이기 때문에. 같은 모양 다. 생략한 거라고 보면. 그냥. a one-way mirror. seems to be a window. 에서. 이. a one-way mirror. seems to be. 여기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being 이런 게 아니라. 그쵸. 근데 언제. 보여졌을 때. 똑같네요. 보여졌을 때. 어디서 보여졌을 때. 그 반대편 면에서 보여졌을 때. 지금 여기 보시면. 거울이 여기 있으면. 이쪽에서 보여졌을 때랑. 이쪽에서 보여졌을 때. 이 두 방향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one side면. 다른 나머지는. the opposite side가 됩니다. 더를 꼭 붙여 주셔야죠. 왜냐면. 정해졌으니까 이미. 한쪽을 정했을 때. 나머지 한쪽이 정해지니까요. 자. 따라서. 그러므로. 창문은요. 창문은요. 위장이 되어집니다. ppp. 수동이요. 위장이 되어집니다. 뭐로 위장이 되어져요. 거울로 위장이 되어집니다. 근데. 뭐 해주는 거울이야. 허용해주는 거울이죠. 비밀스러운 감시를 허용해주는 거울로 위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창문이. 그러니까. one way mirror는 창문이기도 하고 거울이기도 한 거죠. 자. 4번이요. 물리적으로. there is는 있다. there is no는 없다. 그러한 건 없어요. 뭐. 단방향 거울 같은. 그러한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search a as b죠. search a as b. 그러한 a요. b와 같은. 그러한 a요. b와 같은. 요런 겁니다. 어쨌든. 여기 as가 온다는 건 좀 포인트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어. 그럼 물리적으로는 단방향 거울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럼 물리적으로 보자면 이 거울은 그냥 뭐 하는 거야. 그냥 거울이기도 하고 창문이기도 한 거야. 물리적으로는. 단방향 거울이 아니라. 자.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즉. 즉. 다시 말하자면. the amount of light. 빛의 양이요. 근데 어떤 빛의 양이요. 반사되는 빛의 양이요. 뭐로부터. 한쪽 면으로부터 반사되는 빛의 양은요. 빛의 양이 주어니까. is 받았고요. the same as. 뭐와 똑같아. 여기. the same as 할 때. 뭐뭐와. 그냥 뭐뭐와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뭐가 똑같다. 그것과 똑같아. 근데 반사되어지는 그것과 똑같대요. 반사되어지는 그것. 그것은 뭐야. the amount of light죠. 반사되어지는. 그 빛의 양과 똑같다. 근데 어디로 붙어요. 그 다른. 네. 여기도. side가 생략되어 있는 거네요. 그 다른 면으로 붙어요. 아. 한쪽 면으로부터 반사되어지는 빛의 양이. 다른 쪽 면으로부터 반사되어지는 빛의 양과 똑같대요. 그러니까. 이게 뭘 설명하고 있는 거야. 물리적으로는. 단방향 거울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빛이요. 근데 어떤 빛이요. to가 되는 빛이요. transmit는 전송하다. 전송이 되어진 거니까. 다 뚫고 지나간 거죠. 당연히 pp고요. to가 되어지는 빛이요. to가 되어지는 빛. 한쪽 방향에서. to가 되어지는 빛은. is the same. 똑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is죠. 이게 주어니까. 여기 동사 is 받은 거고. 뭐랑 똑같아요. 빛이랑 똑같아요. 근데 to가 되어지는 빛이랑 똑같아요. 근데 어디에서. 그 반대편 면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to를 붙여 주셔야 돼요. 왜냐면. 면이 지금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어. 지금 물리적으로. 단방향 거울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걸. 이 5번과 6번을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왜. 반사되는 빛의 총량은. 한쪽 면과 다른 쪽 면이 같다. 그리고 to가 되는 빛의 양도. 한쪽 면과 다른 쪽 면이 같다. 단방향 거울이라는 건. 물리적으로 없다. 라는 걸 설명한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how then. 그렇다면. how does a one-way mirror walk. 어떻게. 한방향 거울이 작동을 하는 걸까요. 하고. 이제 답변을 하겠죠. 답변. 자. first. 첫 번째. 우선. 그. 거울은요. isn't totally reflecting. 모든 것을 반사하는 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반사하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 isn't가 있고요. totally가 있죠. 전체와 부정이 만나면 부분 부정이 되는 겁니다. 부분 부정. 아이고. 부분 부정이 아니라. 네. 부분 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반사를 하는 건 아니다. 반사를 하기도 하고. 투과를 하기도 한다. 라는 말이죠. 자. 그것은. 그 거울입니다. 그 거울은요. transmits. 투과 시킵니다. half the light. 절반의 빛을 투과 시키고. 그리고 반사합니다. the other half. the other half. the other half. the light. 겠죠. 그 절반에. 그 절반의 빛을 또 반사합니다. 아. 절반은 투과 시키고 절반은 반사하는데. 뭔 소리에요. 지금 부르니까.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빛이. 투과 되는게. 50%. 그리고. 반사 되는게. 50% 라는 소리죠. 여기서. half 는요. 반드시. 더 보다 앞에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전 한정사라서. 한정사 중에서 제일 앞에서 꾸미거든요. 관소지수수에서. 관사. 그 다음에 소. 소유격. 그 다음에 지시사. 그 다음에 수량사. 그 다음에 수사. 이 다섯개 중에서. half. 그 다음에 또 뭐에요. all. both. 그 다음에. double. 이 네개는요. 이 네개는 좀 외워주세요. 한정사 중에서. 명사를 제일 앞에서 꾸밉니다. 자 어쨌든. 첫번째는 뭐냐면. 아. 단백한 겨울도요. 절반은 통과시키고 절반은 반사인데. 자 근데. 두번째 조건이 더 중요한 겁니다. 두번째 조건이 중요한 조건이거든요. 두번째 조건은. has to do with. has to do with. has to do with는요. 뭐뭐와 연관이 있다. 여기에 something이 들어가도 돼요. 그러면은. 뭐뭐와 많은 연관이 있다라는 뜻이구요. nothing이 들어가면. 뭐뭐와 연관이 전혀 없다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has to do with는 뭐뭐와 관련이 있다. 조명과 관련이 있어요. 두번째 조건은 조명과 관련이 있어요. 자. it is essential. 필수적이에요. that 이하의 사실이. that 이하의 사실이 필수적이에요. that 이하의 사실은 뭐냐면. observation room. 관찰실이 remain dark. dark는 형용사니까. 형용사가 remain 뒤에 오면. remain는 그냥 is랑 똑같은 뜻이죠. 관찰실이 어두워야 된다는게 필수적이래요. because. 만약에. a lamp. a lamp. 여기서 말하자면. light랑 똑같은 겁니다. 조명. 조명이. war turned on. 조명이. war turned on. 켜지면. 조명이 켜지면. 그 빛의 일부가. 그 빛의 일부가. 통과할 거거든요. 뭘 통과해서. 그. 취조실 안쪽으로. 다 통과해 버릴 거거든요. as 역시 또한. 자. 여기 보시면. 이게 가정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a lamp. a lamp 는 단수잖아. 근데 war 를 받았잖아. 자. 여기 보시면. war 를 받았고. 여기. would 를 받았죠. 과거형. 과거형. 그러니까 이건 뭐에 대한. 현재 사실에 대한.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라는 걸 알 수 있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거는 그냥 상황을 가정해 본 겁니다. 어쨌든. 그리고. war turned on이요. bpp. 여기서 on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war turned on은 돌려졌다는 뜻이지. 그치. war turned on 하니까 켜졌다. 램프가 켜지면. 만약에 램프가 켜지면. 그 빛의 일부가. 통과해 버릴 거거든요. 어디 안쪽으로. 치료실 안쪽으로 통과해 버릴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도 볼 수 있게 돼 버리는 거죠. 그런 문제가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아. 빛이. 50%는 통과하고. 50%는. 반사한대요. 그러니까. 반사하는 50%는 뭐가 되는 거고. 거울이 되는 거고. 통과하는 50%는 창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사람이 있고. 여기도 사람이 있을 때. 여기가. 취조실이야. 여기는 관찰실이야. 이때. 여기 빛이 딱 켜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빛이 통과해 버린다고요. 빛이 통과해 버린다고. 그럼 빛이 통과하는 걸. 이 사람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볼 수 있잖아요. 관찰실에 있는 사람도 볼 수 있게 되겠죠. 빛이 통과하면서 같이 이 사람을 볼 수 있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빛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관찰실에는 빛이 있으면 안 되고. 뭐 해야 된다. dark. 어두워야 된다. 그래야지. 뭐해. 취조실에서. 관찰실에 있는 빛이 뚫고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취조실은 관찰실에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럼 반대로. 반대로. 취조실은 밝아야죠. 그래야지 뭐해. 빛이 여기를 다 뚫고 지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서 관찰실에 있는 사람이 취조실에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요런 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내용이 그렇게 뭐 엄청나게 복잡하거나 그렇진 않았기 때문에.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고요. 어. 지문 요약 해보면. 취조실을 사용하는 한쪽에서 보면 창문처럼 보이지만. 다른 쪽에서 보면 거울로 보이는 이 단방형 거울은. 사실 한쪽에서 2가 반사되는 빛의 양과. 다른 한쪽에서 2가 반사되는 빛의 양이 같다. 물리적인 단방형 거울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요. 그걸 만들어 주는 조건이 있는 거죠. 조건. 그 조건은 뭐다. 조명이구나. 조명. 이게 또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최종 지문이 끝나고. 요거 한번 해석해 볼까요. 양. 뭐예요. 빛. 이 양이요. 근데 어떤 빛이요. 빙. 리플렉트니까. 반사되는 빛의 양과. 투가되는 빛의 양이요. 뭐로 붙어요. 한쪽 면으로 붙어요. 그렇죠. 이 양이. 근데 뭐의. 단방형 거울의. 그러니까 주어가 여기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그렇지. 양이. 똑같다. 뭐랑 똑같다. 빛의 양과 똑같다. 근데 뭐로 붙어요. 다른 쪽으로 붙어요. 그게 의미하는 거죠. that 이하의 사실을. that 이하의 사실은 뭐야. 그. 거울은요. does not work. 작동하지 않는 거다. on one side. 한쪽 면이 작동하지 않는 거다. 라는 걸 의미하게 된답니다. 자. 그럼 최종적인 지문이 끝났고요. 자. 십관은. 십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남은.